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전동삼륜차 한번 봅니다 전동삼륜차 관세 배송비 별도구요 아마 전동삼륜차 조금 저렴하게 나온거 제품 같은데 예 그렇죠 전동삼륜차 많이 팔렸죠 이런게 많이 취급이 되고 이렇게 때깔 보면 처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조금 그냥 보편적인 것도 있고 전동삼륜차 스쿠트 처럼 돼서 일반적인 부품들 다 떼내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전진 후진 1단 2단 3단 라이트 크고 크고 그리고 방향지시는 깜빡이 경적 라이트 온오프 중국발이 허접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 이런식으로 해서 넘어온다 근데 얘도 사양과 퀄리티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대동써야 하다 라고 보이는데 얘는 조금 가격이 약간 70 몇만원이잖아요 싸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관세 배송비가 더 나옵니다 관세가 요거 20% 배송비가 얘 하나 넘어오면 사이즈에 따라 틀린 건데 얘가 좀 작지 싶어요 작으면 아마 한 20만원 40만원 요렇게 나옵니다 음 배송비가 더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에서 넘어올 때 컨테이너에 넣을 때 한 20만원 우리나라에서 집으로 갈 때 한 20만원 하차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고 보통 그래도 많이 싸서 많이 합니다 왜 싸니까 중국에 중국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쓰는거죠 그냥 요런거는 이제 수리할 때 굴러는 가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품을 다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정도 어 많은 사람들이 사서 후기를 이렇게 남겼고요 중국에서요 그 다음에 아 보시게 되면 어디에 쓰느냐 아 짐을 싣고 가는 것 그 다음 화물이 많을 때 배달할 때 고를때 육가가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기름값을 아끼고 싶을 때 초내 농사용으로 쓰는 거죠 모다가 그렇게 센건지 안 센건지 뭐 적어주고 센거가 좋습니다 판스프링 아 이게 굵고 여러 장 있으면 그건데 얇은 거에요 몇 장 들어 있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들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컨트롤러 보면 컨트롤러 중요하죠 1500와트 뭐 볼게요 나중에 밑에 옵션에 마다 가격이 또 틀릴 거니까 뭐 손잡이와 경적 라이트 이런거 있다 전동 3류차 이거는 다 대동소의 합니다 대동소의 하고 수리는 이제 저랑 이제 콩양콩양 해갖고 수리하고 제가 중국에서 부품 구해다 드리고 단종이 되면 다른 부품이라 좀 좋아 드리고 그런데 이 원치 기본 디자인이라서 얘가 이제 꿀빠는 디자인 요거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하다가 안되면 당진에 들고 오시면 제가 수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맡기고 가시면 제가 수리를 해드릴게요 열어놓고 가시면 해드립니다 자 전동 3류차 옛날에 수리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죠 밑에 댓글에다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판을 내릴 수 있고 이게 판이 크냐 이게 널냐 크냐 여기에 따라 배송비 관세도 다르고 유압이 달려있냐 없냐 그 다음에 모으다가 크냐 안 크냐 뭐 이런 식이 해서 가격 편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런거 타고 뭐 내가 만들기도 만드는데 이런거 타고 그냥 돌아다니면 편하겠다 싶으면 이런것도 괜찮죠 전동 운반차 치고 전동 운반차 보시게 되면 1.3에서 1.3m가 짐칸입니다 짐칸 0.9 90cm 1.3m 짐칸은 그렇게 생각보다 경기처럼 크고 넓진 않아요 트랙터처럼 그냥 어느정도 소형입니다 소형 전동차라고 보시면 되요 그 다음에 1.3m 대부분 이렇게 운반차를 쓰죠 1.5m 조금 더 길어지네요 길어지네요 1.8m 또 많이 길어지네요 2m 까지 있네요 제가 만약에 하면 뭐 제가 농사로 해서 운반을 해야되면 60볼트 합니다 60볼트 이런건 48볼트 안합니다 60볼트 배터리가 보통 32짜리 합니다 어차피 넘어올 때 시원하게 넘어오니까 1.8 짜리나 2m 짜리 할 것 같습니다 2m 짜리 60볼트 32 근데 좀 밧데리가 많이 필요하다면 45짜리 하시구요 아 적당하게 탄다 그러면 32짜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볼트 16번이 제일 낫네요 16번이 제일 낫고 좀 작은걸 원한다 그냥 미니 튀게 된다 그러면 64번 말고 3번 또 괜찮네요 근데 이게 메다트 모터가 박혀있는지 인마가 이걸 안 알려주네 그죠 모터가 메다트지 이거? 뭐 모터가 메다트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모터가 메다트인지 왜 안 적혀있죠? 그쵸? 모터가 메다트까요? 모터가 메다트인지 안 적혀있지 왜? 모터가 메다트인지 적혀있어야 되는데 배터리는 딱 멋지게 적어놨는데 72볼트 짜리도 있네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근데 이 모터를 모터가 1000W 짜리입니다 모터가 1000W 짜리 모터가 1000W 짜리네 모터 한 1500, 2000 뭐 이런것도 있는데 1000W 짜리인데 제가 봤을 때 평지에 위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도는 20에서 40kg 속도는 20에서 40km 나가고 언덕 살짝 공차할 때는 언덕은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게가 많이 실렸을 때 언덕 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너무 큰 언덕 있잖아요 가파나 언덕 그리고 1000W에서 1500W 같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는 아까 60볼트 짜리 하시고 얘는 무조건 60으로 가십시오 60볼트에 그 다음에 1500이나 이렇게 하고 32짜리나 45짜리 요렇게 가시면 돼요 좀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 배송비가 좀 더 나옵니다 배송비 제가 추정했을 때 한 30만원에서 40만원에서 나온다 국내 배송비 한 15에서 10에서 한 20 정도 나올 것 같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2,3m짜리 하고 1m짜리 하고 다르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될 거 시작한 71만4천원부터 시작한다 똥값이다 저같으면 우리 밭에서 농장까지 왔다 갔다 그랬는데 한 대 필요하다 그러면 71만4천원에 배송비 한 40만원 꽂아놓고 관세 한 20만원 정도 때려놓으면 한 60도 가면 한 150 정도 안에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어 당기나지였습니다 맞나? 150 넘게 들죠? 왜냐하면 옵션이 들어가잖아 옵션 옵션 12번 하고 그래도 100만원 밖에 안하네 여기서 뭐 관세 배송비 엎치고 덫치고 올리고 이러면 한 100만원 때려놓는다 가면 200주만 사네요 200에서 200 초반대 여러 주만 살 것 같습니다 당기나지였습니다 15번이 사양이 짱짱한 사양이네요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은 어느 정도 조달도 되고 나중에 추후에 도저히 수리 안된다 그러면 들고 오시면 제가 수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기나지였습니다 아 맞다 이런 거는 저희 당기나지점 컴에 오셔가지고 왼쪽에 보면 전동 운반차 전동 손수리 전동 운반차 만들기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전동 운반차 당진 이렇게 치면 이쪽에다가 많이 제가 넣어 놓겠습니다 당기나지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